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금이나 원유라면 어떨까요? 가격이 오르면은. 바로 생산량 늘려버리죠. 생산량 늘려도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가격이 올라서.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점점점점점 계속해서 줄겠죠. 그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더 높은 호가를 불러야겠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저는 더 급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부정적인 거 여쭤보면 CNBC에서는 국가전략자산소 비트코인 비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언급을 실현하기 어렵고 어의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코멘트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입장.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가 법무보속 아니죠? 그냥 범죄 이용됐던 비트코인을 앞서한 거니까 국가적 전략 비축물을 하려면은 아마도 재무부로 이관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럼 법무부에서 재무부로 이동을 시키는 것은 이건 의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드스윗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시아 루믹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비축법안 이게 이제 통과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 있는 것들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의 상환 조건을 비트코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채권이 상환될 때 비트코인으로 상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일단 당장 얘기했던 그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시칭 가상 자산 규제 확립 등 이런 것들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정기 전에는 표가 필요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후보 시절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원래 트럼프는 말도 쉽게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근데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이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공약들을 다 안 지킬 가능성도 있고. 무슨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약 자체는 특히 비트코인 컨퍼런스까지 등장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당 전체의 약속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완전히 어겨버린다면 당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서 다음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반드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완전히 어길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운이 좋게 트럼프 당선 전에 트럼프 당선이 어느 쪽에는 사실 당선되고 한 다음에 베팅을 할 수도 있지만 당선 전에 그래도 어쨌든 투자를 해야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조금 더 샀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이 조금 나긴 했는데 요즘에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제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니까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새벽 5시에 받겠죠. 원래 새벽 4시였는데 보안 그때 이제 피격 사건도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보안 점검 한다고 한 시간 늦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안 나오는 건가? 비트코인이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월 20일부터 직권을 할 거잖아요.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어쨌든 공략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한 뭔가 계속 얘기를 할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강도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그때 100% 막 세게 금융시가총회 넘어서 끝이 했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플러스로 어쨌든 트럼프가 코인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게 엘살바도르에서는 이게 국가화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는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힘이 전 세계에서는 힘이 약한 나라니까. 그런데 정말 트럼프가 강하게 비트코인을 지금의 100%에 30%만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미국을 좀 따라가는 게 전 세계 미국을 따라가려는 게 있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가 제 요즘에 가장 큰 관심이고 이게 결심이 안 서니까 요즘에 약간 벌었으니까 팔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야 도룩 같은 게 못 팔겠기도 하고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어쨌든 암호화폐 쪽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리스크잖아요. 리스크를 지고 강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친 암호화폐 성향의 그런 증권거래위원장 등을 앉히면서 그쪽으로 진행은 할 것이라 보고 단지 강하게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지금 트럼프의 아들들이 월드리버티라고 해서 비파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가족 사업이란 거죠. 가족 사업을 잘 진행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거의 무조건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야 돼요. 자기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딴지 걸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하고 있으니까 더 눈치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너 지금 너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여러 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그런 눈치를 볼 것 같지는 않고 가족 사업이기 때문에 친 암호화폐적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주 극단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세계에도 영향이 좀 많이 미치겠죠, 이거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루미스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영향력이 정말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꼭 비트코인 법안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말한 그런 우회 방법을 통해서 금액이 아주 클 필요도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미국이 그냥 범죄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사는 순간에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국가, 기업, 기관, 기금, 연금들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범국가적으로 비트코인 포모 행렬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는 목표 가격을 사실 책정하기도 어렵겠죠. 가격을 전망한 게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비트코인이 내년 2025년까지 2억 7천만 원까지 상승하셨다고 예측했고요. 코엔텔레 그래프트에서는 시장 부속가 단 드로버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비트코인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서 예상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격 전망들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전망들은 우리가 좀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주식처럼 현금 흐름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자산이 아니고요. 금이랑 똑같아요. 공급과 수요의 역할로 통화에 대한 해치잖아요. 그 역할로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정확한 가격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이클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8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번 반감기 가격은 6만 4천 달러예요. 그러면 지난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 오른다고 하면 4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한 26만 달러 정도? 그 정도 예측해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26만 그리고 또 보면은 비트코인의 파워 법칙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과거의 가격 상승의 평균 가격을 이제 로그 함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매번 비트코인은 같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배씩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현재까지는 밝혀졌어요. 현재는 이 법칙이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법칙에 따라서 봤을 때 내년 말 정도 제가 아까 7월에서 10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13만 5천 달러 정도인데 비트코인은 적정 가격까지만 오르지 않아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적정 가격의 3배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번 사이클은 그때보다 좀 못한 한 2배 정도로 간다 그러면 그럼 13만 5천 달러에 2배 뭐 한 27만 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이제 한 25만에서 30만 달러 이 정도가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뭔가 정말 강력하게 추진했다. 미국이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런 그런 예측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겠네요. 저희 15만에서 30만 달러를 내년 7월에서 10월로 예상하시는 작가님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이 많은 테지만 일반 지인들 원래 그냥 투자와 관련이 없는 지인들은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 주변에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오르고 해도 딱히 의미 있는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게 한 개로 친다면 한 개가 왜냐하면 이건 너무 비싼 거니까 이러니까 한 개를 가진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일반 지인 중에서는 그만큼 근데 좀 웃긴 거는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건 같대. 더 오를 거 같은데 왜 안 사는 거 아닐까. 뭐 근데 좀 리스크는 있고 내가 투자 안 해본 자산이니까 하는 게 그만큼의 불신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여전히 뭐 블루오션이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급률 정도가 딱 2000년대 인턴의 수준입니다. 네 전체 뭐 5억 명 이하에 뭐 정확한 추정 자산은 없지만은 대략 4억 명 정도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전 세계에서? 네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의미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1억 명도 안 돼요. 그렇겠죠.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사실 2000년대 인터넷 수준도 안 됩니다. 코인 개수 2,100만 개니까 의미 있게 가진 사람은 2,100만 명 미만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몇백 개? 네 실질적으로 이제 0.1개 이상 되는 그 비트코인 지갑은 100만 개도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의미 있게 투자하는 사람은 여전히 극극 소수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자산이 앞으로 점점 더 커져 나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10만 달러라고 하는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이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메인 자산 클래스로 완전히 승급을 하는 거고 뭐 지금도 이미 시가총액 6,27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은과 석유도 뛰어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만 달러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기억에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신규 자산 클래스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 세계에서 시가총에 뭐 30이네 뭐 구글도 있고 뭐 석유회사도 아랑코도 있고 금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비트코인 자산이기도 하겠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25에서 30만 달러 그 가격대가 정말 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과는 다를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는 사람만 하고 그건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또 여전히 또 안 좋게 보고 아니요. 지금 이미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번 사이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부모 세대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뭐 이제 50대 이상의 50대 후반이겠죠. 이제부터는 그 이상의 이제 부모 세대 이제 현재 미국의 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중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20명 중에 한 명 정도였어요. 얼마 전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이제 한 10% 가까이까지 올랐더라고요. 10명 중에 한 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세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신기술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보급률이 두 배나 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고 이미 현재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내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 자산이 어디냐 해서 비트코인이 1위를 했습니다. 주식을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MZ세대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는 여전히 주식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Z세대는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쪽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그 다음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있었던 세대잖아요. 그 세대는 아마 더 디지털 자산 쪽에 관심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돈의 흐름이 옮겨간다는 거죠. 정말 과거에는 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흥기 50년, 60년, 7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까지는 부동산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부터는 주식이었죠. 그게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특히 2020년대 이후부터는 디지털 자산으로 부의 흐름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즘에 비트코인 큰손들 뭐 일로모스크일 수도 있고 캐시우드일 수도 있고 다른 큰손들은 더 사고 있나요? 팔고 있나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최대 큰손이라고 하면 역시나 현물이테이프고요. 얼마 전에 100만 개 보유량을 넘었죠. 그래서 지금 현물이테이프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물이테이프가 최근 한 두 달 정도 한 달에 평균 2만 5천 개 정도 이게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매주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한 일주일에 3,150개거든요.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한 8배 정도를 현물이테이프가 다 쓸어간다는 거죠. 그럼 새로 생산되는 것보다 8배를 현물이테이프가 다 쓸어 담는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기존 유저들로 더 비싸게 사가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한 230만 개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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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거.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금이나 원유라면 어떨까요? 가격이 오르면은. 바로 생산량 늘려버리죠. 생산량 늘려도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가격이 올라서.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거래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점점 점점 계속해서 줄겠죠. 그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는 더 높은 호가를 불러야겠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저는 더 급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어쨌든 익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기존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익자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11월에만 40%가 넘게 올랐으니까 그 단기 수익에 따른 차익 실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10만 달러라고 하는 심리적 저항선도 강하게 저항을 했을 거고. 그럼 앞으로 혹시나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2025년에 가상화폐 시장의 악영향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다 햇볕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뭐 지난 팬데믹처럼 예상 못했던 블랙스와는 사실 예상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무조건 빠지지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과거 러시아 때 이후부터 발생했던 특히 요즘 중등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모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이슈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아직 제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도 실업률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가격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월말이에요. 항상 비트코인은 월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월초까지 안 좋았어요. 8월, 9월, 10월, 10일 계속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월초에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고용보고사 발표되는데 이 실업률이 행여나 오르지 않을까. 지금 4.1%에서 4.3% 사이에 있는데 얘가 갑자기 한 4.4%가 됐어요. 다음 달 발표됐는데 갑자기 4.7%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경기 침체의 얘기가 나오죠. 이 실업률에 대한 걱정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항상 월말, 월초까지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고용보고사가 발표가 되고 실업률이 평이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올라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행여나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2025년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critical care. worst worst hoy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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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